어서오십시오. 아 몇몇이 오시는거에요. 박수를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여러분 충청북도 음성 진천군에서 온 삼남매의 엄마 이현숙입니다 이 세상에 제 아무리 예쁜 꽃이 있다 해도 내 자식과 같은 아름다운 꽃이 있겠습니까 삼남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란 엄마의 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엄마지만 대한민국의 변화된 이 세상을 삼남매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 이 자리까지 섰습니다 존경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국민여러분 그리고 세월호 우리 어머니 아버님 나 하나의 축복은 대한민국의 행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이 땅에서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검찰 개혁 검찰 개혁 조국 수호 조국 수호 언론 개혁 언론 개혁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잘하셨습니다 멋진 연사 같으신